웬일이야. 자, 1호종 수수비, 질병 수수비가 감액 없이 바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해온다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린이 보험, 요즘에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 보험하면 손해보험, 저 보호망 찐 구독자라고 하면 아니면 5년 전, 6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보면 농협 손해보험, 아니면 KB 손해보험, 농K, 아니면 농D 농협 손해보험의 3대 진단비, 수수비는 우리 DB 손해보험의 1호종 수수비와 질병 수수비, 엔드 수수비 이런 조합으로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린이 보험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청소년 보험 혹은 성인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어린이 보험,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고 뭐 성인 보험이나 아니면 청소년 보험으로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홍국생명에서 9월 9일 날 야심차게 어린이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요즘에 하도 많이 진단이 걸리고 있는 수족구, 수두, 아니면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암 같은 경우 면책 감액 없이 바로 100% 보장이 되고 그 외에도 일단은 우리가 수수비 보험 우리가 홍국생명 같은 경우는 성인 보험은요 일단 면책 감액 기한이 있어요. 면책은 90이 없어도 1년 미만 시에 수술했을 때 감액 기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 보험이 감액 기간이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수술해도 100%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린이 보험이라서 그런지 1종 40, 2종이 무려 성인 보험은 30이나 50밖에 안 되잖아요. 2종이 무려 1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수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은근히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책은 모든 보험사가 없지만 1년 미만 시에 질병 수수비나 종수수비가 50% 감액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웬일이야. 1호종 수수비, 질병 수수비가 감액 없이 바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생각을 해 온다는 거죠. 일단은 훈구셋명에서 야심차게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훈구셋명, 자녀보험이에요. 다재단은 종합보험이죠. 9월 9일날 내일 오전에, 월요일 오전에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은 다재단은 어린이몸은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돼요. 몇 세라고요?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다. 특히 요즘에 하도 많이 걸리는, 뭐죠? 수족구예요. 수족구로 70만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봄도 그렇고, 특히 수족구로 인해서 많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족구로 인해서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수두죠. 수두진단으로 100만원까지. 근데 수족구와 이 수두진단비는요. 이제 9월 10일까지 이틀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틀 뒤, 9월 11일부터는 수족구와 수두진단비가 70이나 70에서 50으로 수두도 100에서 50으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수족구, 수두, 병원비가 얼마 안 나오는데 진단비가 생각보다 너무 커. 이거는 역선태 혹은 보험 사기로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족구 70만원, 수두진단비 100만원 이거 빨리 내려, 빨리 조정해. 그래서 훈구생명층에서 단 이틀만 금융감독원님, 딱 이틀만 시간 주세요. 그래서 9월 9일, 9월 10일만 수족구는 70만원, 수두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9월 11일부터는 둘 다 50만원으로 축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0일에, 200일, 300일도 아니에요. 100일에로 100만원, 맹장염으로 일단은 2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0만원. 그뿐만 아니죠. 수수비도 1종 40, 2종 100, 3종 200, 4종 1000만원, 5종 2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거 외에도 급성기간지염, 급성기간지염, 폐렴, 비염, 그리고 입원시 일당도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래 도래님. 수족구 70만원대. 네, 타사도 수족구 진단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족구 같은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흥생은 70만원, 수두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아이꺼 30만원 있는데 추가 가입되나요? 네, 누적을 안 보고요.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9월 9일, 9월 10일만 이틀 동안만 수두 100만원, 수족구 70만원 되고요. 9월 11일부터도 판매는 돼요. 하지만 수두와 수족구가 70만원, 100만원이 아닌 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오전에 연락을 주셔야 저 보호망이 저희 스태프들이랑 설계와 상담,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단 이틀 동안 전화를 많이 주시면 이틀 동안 한 천만원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9월 10일이죠.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동양재가급여 심해간병은 재가급여도 9월 10일까지만 인지지원등급 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월날 전화가 엄청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9월 한 달간이었어요. 자녀보험 0세부터 30세, 태아보험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녀보험이 9월 9일 내일 오전에 바로 오픈이 되는데요. 일단은 수족구 70만원 그리고 수두 100만원 이렇게 딱 한 달간만 판매가 되려고 했어요. 다른 회사가 찌는 건지 금융감독원이 알아채는지 모르겠지만 수족구와 수주 진단비가 병원비 자체는 얼마 안 드는데 진단비가 너무 높게 줘. 그래서 이거는 역선택,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족구 70만원, 수두 100만원은 딱 이틀만 판매하고 9월 11일 수요일부터는 수족구와 수두 진단비가 70, 100이 아닌 50만원으로 줄여라. 이렇게 나와있다는 겁니다. 자, 수족구 같은 경우는 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5세까지. 그래서 매년 1회씩 보장을 봐 수가 있고 수두 진단비는 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초 1회로 그리고 배 1회죠. 배 1회 같은 경우도 100만원까지 그리고 맨장염 수술은 200만원까지 5세 기준으로 가입이 되고 다른 것도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요놈의 수수비에요. 수수비가 성인은 1종 뭐 2,30, 2종 50, 3종 뭐 1,200, 뭐 2,300 이렇게 되잖아요. 4,5종은 솔직히 다 비슷하고요. 근데 흥국생명 수수비 같은 경우는 수수비가 1종이 40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종 같은 경우도 타사 같은 경우는 뭐 30이나 많아 봤자 5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10세까지 지금 2종 같은 경우 100만원 그리고 3종은 200, 4종은 천만원, 5종은 이천만원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저희 셋째, 저희 셋째 세아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요거 내 가입하려구요. 그 첫째, 둘째는 뭐 15, 14살인가 가입은 안되지만 저희 안세아 셋째를 이 수수비에 가입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급성기간진염, 폐렴, 비염도 하루에 입원할 때 25만원이에요. 상급종합병원 20만원, 특정 입원이죠. 어떤 병원이든 5만원, 합의 2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질환 진단비나 아니면 20원비, 아니면 수족구, 아니면 수두, 그리고 그 외에 맨장, 수수비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또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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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아이. 0세부터 5세까지 추천플랜 보면 수족구 20세 만기로 70만원, 수두는 100만원이죠. 베일에는 100만원, 맨장염은 100만원이 아닌 200까지 돼요. 그래서 맨장염 수술은 100이고, 또 밑에 2종에서 100만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수술보장. 1종에서 5종까지, 1종 40, 2종 100, 3종 200, 4종 1000만원, 5종 2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얼마 안 비싸고요. 또한 상급종합병원 30일 기준으로 5만원, 특정 입원비 5만원, 응급실 내원비 5만원, 이 다 넣어도 20년나 100세 만기로 2, 3만원밖에 안 돼요. 2, 3만원밖에 안 되고 보험료를 더 낮추려면 최소보험료가 15,000원인데요. 20년나 90세, 80세는 안 되죠. 20년나 90세를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혹은 30년나 100세, 아니면 30년나 90세, 이런 식으로 해도 최소보험료가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 2만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보험. 일단 0세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웬만하면 이 모든 담보가 5세나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자!